오늘은 아주 대놓고 fm니즘을 학생들에게 퍼뜨리려 하는 교사호소인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 sns에서 활동하는 교대생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여성인권 발언 말에도 욕하는 초등학교 6학년 꼬맹이들 어떡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한남유충이라는 단어 싫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교육하면 조금이라도 사상 깨끗한 사람 만들 수 있다 믿는 예비교사이기에 공정무역 이야기하며 소비할 때도 윤리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시켰고 동물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비건이 되어 육류를 소비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권을 중시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몇몇 남자애들이 으흠 어 쓰읍 이런 말을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니들이 fm이 싫어서 그런 말 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르는 것 같아 여성존중 인권 등등 이런 말만 꺼내도 이런 반응인데 현직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글을 교생선생이라 말하는 이 인간이 쓰게 됩니다. 본인은 한남유충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말하지만 한국남아교육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러니까 한남유충 소리가 나오는 거지 라고 말하며 윤지선 시간 재강사의 유행어 한남유충의 댓글을 고정해놓는 이 교생선생의 모습 남자로 살기 존나 편하다라는 트윗을 고정시켜놓는 교생선생의 모습 여러분의 아들딸이 저딴 교육을 받게 될 미래의 대한민국은 참밝고 광명정대한 미래만 가득하겠다 그쵸? 그리고 이 내용은 트위터에서 아주 난리가 났고 여성시대에도 올라게 됩니다. 여성인권운동가들은 두 번째 댓글로 어린아이들을 갱 죽이자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유충들 점점 더 심해진다 아들을 대체 어떻게 키우는 거냐 여자애들이 불쌍하고 박멸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마치 정말로 한남유충이라는 말 맞다나 인간을 벌레처럼 박멸해야 한다는 여성인권운동가들 이건 절대 못 고치고 죽여야지 뭐. 박멸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 갱생 불가능이고 유충이 맞다. 바퀴벌레가 낫다 한남유충은 그냥 죽어라. 낫대 같았으면 몽둥이로 패는 건데 처맞아야 정신 차린다. 사형시켜서 갈아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남학생은 전부다. 난 진짜로 남자 초중고생 옆에만 지나가도 혐오스러워. 한남유충은 3초에 한 번씩 패줘야 제맛이야 3초안. 남자아이를 임신하면 낙태하는 낙태의 티켓 플리즈. 이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여성인권운동가들. 한남유충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말했던 교생의 말과 달리 저 인간이 쓴 글은 한남유충을 갈아버려야 한다는 말로 돌아오고 있는 게 지금 인권을 생각한다 말하는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한남유충이면 제발 낙태해라. 라는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배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모여있던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한녀유충이라 말하고 한녀유충은 갈아버려야 한다는 말이 주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여초 커뮤니티는 어떤가요? 아가리로 인권인권 운운하는 정치인이라면 한 번씩 여성시대에 와서 대가리 받고 한 표 달라고 굽신거리는 게 현실이고 버젓하게 아동을 향한 강도 높은 혐오 발언이 저렇게 넘쳐나는데 다음 카카오는 뭐한다고 저걸 놔두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팬코에서 한녀유충은 모두 갈아버려야 한다는 댓글이 과연 살아있을 것 같나요? 여성들이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걸 묵인하는 다음 카카오와 그런 여자들에게 한 표 받으려고 머리박는 정치인 그런 비호를 받으며 기세등등하게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여성인권운동가들 그런 여성인권운동가들을 등에 업고 초등학생들에게 FM리즘을 가르치려는 교사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주세요.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염된 눈을 정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카카오